직장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일을 모든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새해부터 새롭게 법으로 시행됩니다. 그 밖에 새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안과 정책들, 이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직장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일을 전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 법안은 오는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한데 문서에는 직원의 감염 여부, 방역 계획, 코로나19에 관련된 병가 혜택에 대한 안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병가도 확대 시행됩니다.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자는 출산이나 가족 병간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직원에게 최대 12주 동안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와 손자, 조부모와 형제가 포함됩니다. 업주는 12주의 무급 휴가를 마친 직원에게 복직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도 인상됩니다. 26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체의 최저임금은 기존 13달러에서 14달러로 1달러 오르며 25명 이하의 사업체는 기존 12달러에서 13달러로 1달러 상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일부로 이미 상향 조정된 LA시의 최저임금은 이미 주 기준치보다 높게 책정돼 이번 인상폭에 추가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수계 인종을 위한 의무화 정책도 도입됩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본사를 둔 상장기업은 최소한 한 명의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이사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티노, 아시안, 원주민 등 소수계 커뮤니티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을 영입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노동법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달라지는 법안을 철저하게 숙지해 불가피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